완전 이쁘고 착했네. 보고 싶었지? 안 했어. 개꿈아, 뭘. 완전 이쁘단 말이야. 어디서 봤지? 어디서 보긴. 니 앞에 앉아있잖아. 아니. 니 뒤에 이 여자. 어디서 봐 하니 본 얼굴이긴 한데. 걔 아니야? 아, 그 천사. 장폴 라펠트가 찾고 있는. 어? 에이. 아닌 것 같은데. 걔가 한국에 있다고? 스페인에 있는 거 아니야? 아닌데. 완전 닮았는데. 아. SNS에 올려보자. 어? 제아씨 이제 나가있어요. 네. 제아씨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치료에 방해만 돼요. 알겠습니다. 저게 잘생겨서. 멈춰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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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빨리 받아, 다 녹아, 이거 니네 아빠가 갖다 주라고 하신 거야. 그래? 이거 아빠가 보내준 거야? 그럼. 그래. 아빠가 준 거면 먹어야지. 맛있다. 안 돼. 엄마? 안 돼. 엄마?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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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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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괜찮아요? 아아씨 괜찮아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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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요 어디 불편한 데 있어요?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긴 JSS 본사 의무실이에요 공원에서 재하 씨가 데리고 왔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낼 뻔했어요 와... 저게 잘 안가고 왔어요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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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어떻게 됐어요? 알러지는 많이 호전됐어 저 혹시 지금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나도 의사예요 그리고 여기 장비는 웬만한 병원 응급실보다도 낫고요 근데 몸이야 약 주면 좋아지겠지만 문제는 심리야 지금 심리 상태로는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결국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하는데 감시들 잘해야 할걸? 근데 언니 혹시 제가 내 얘기 안 해요? 내가 저를 괴롭혔다든지 아이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지금 아가씨를 그럴 정신이 지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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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